솔빈이 형도 세월이 감을 느껴요? 저요? 23살이죠? 네 세월이 감을 느껴요? 네, 엄청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월이 뭐예요? 세월은... 하루가 지나는 거 아닐까요? 하루가 지나는 거 아닐까요? 이거 이거 하나 둘 지우는 거? 네, 하나 둘 지우는 거 근데 제가 제일 최근에 느낀 거는요 저랑 같이 드라마를 처음으로 찍었던 동생이 여자 주인공을 찍었던 현수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는 어렷한 20살 대학생이 된 거예요 안부를 주고 받았는데 언니, 나 민증 나왔어 나 뒷자리가 4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2, 1위거든요 구민번호가 4, 1위 시작을 해요? 네, 뒤에가 뒤에가 3이랑 4랑 남자 3이고 여자가 4로 시작해요 저희는 1, 남자가 1이고 여자는 2잖아요 오, 1, 2 이제는 남자가 3, 뒤는 여자는 4로 바뀌었어요? 3, 4로? 아니, 애기들 있잖아요 아니, 애기들 있잖아요 아, 그렇지 우리 애들 3이더라고 네 아, 뭐 아, 뭐 아, 우리 애들 3이더라고 아, 뭐 아, 아들이니까 1위였어야 되잖아요 이야, 3, 4구나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20대로 다시 갈래요? 뭐 10대로 다시 갈래요?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가요 그냥 절대 50 오, 진짜요? 왜냐하면 진짜? 나 너무 뜨거워 혈압약 먹든다고 아니, 혈압약 먹어야죠 그러면 그 30년을 또 살아서 또 혈압약을 또 먹어야 돼 내가 왜 여기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냐 그래, 나 이해해요 나 20대 때 너무 뜨거워서 막 달렸어요, 밤마다 왜,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, 왜요? 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? 아니, 안 그래요 아, 돌아가고 싶어요 줄리아나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또 나야?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하다 하면 안 돌아가고 싶고 안 돌아가고 싶은 거야 돌아갈 시기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다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면 아, 다시 한 번 인생이 있다면 돌려보고 싶다 아니, 난 돌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